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구요 오늘은 산들이가 이 오이를 이용해 가지고 오이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에다가 식초 2스푼을 넣고 오이를 좀 담근 다음에 얘를 깨끗하게 물로 헹궈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준비를 했구요 준비한 오이는 이렇게 그릇에 예쁘게 번갈아 가면서 담아뒀구요 그리고 여기에 불 소금물을 만들건데요 이게 지금 물은 1리터구요 소금은 종이컵으로 1.5컵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완전히 녹인 다음에 끓여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끓인 소금물은 살짝만 식힌 다음에 이렇게 부어줬는데요 이 용기가 지금 플라스틱이어서 제가 살짝 식힌 거구요 만약에 유리 그릇을 이용하시면은 그냥 뜨거울 때 부어주시는게 훨씬 아삭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이렇게 설탕 2컵을 준비를 해서 뿌려줬는데요 우리가 물 없이 그냥 설탕하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잠기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하루가 지난 모습인데요 어이가 거의 물에 잠겼죠 그리고 위에 설탕이 조금 안녹았는데 이제 얘를 밑에 걸 위로 하고 위에 걸 밑으로 해서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또 다시 한번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루가 더 지나서 이틀이 지난 모습인데요 어제 그거보다 훨씬 색깔이 예쁘게 좀 물이 들은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일주일이 지난 모습인데요 보니까 장아찌가 참 잘 담아진 것 같아요 얘를 제가 한번 잘라서 먹어볼게요 아삭한 소리 들리시죠? 이렇게 아삭하게 이번에 아주 성공적으로 장아찌가 잘 담아졌고요 얘를 드실 때는 그냥 잘라서 묻혀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길게 잘라가지고 김밥 싸실 때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좀 짜면은 그냥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만 담가 두셨다가 해도 바로 짱기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물을 이제 다 따라버리고 오이 짱아찌만 이렇게 용기에 담은 상태에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놓고 먹으면은 다 먹을 때까지 전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오이 짱아찌를 담아봤는데요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많이 많이 오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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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